안녕하세요. ABO 장영옥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한 부엌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집안에서 음식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가족 건강이 출발하는 곳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곳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배달음식이나 가공식품 위주로 밥상을 차렸었는데요. 점점 아이들이 커가고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건강을 위한 집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배달음식과 뜯어서 쉽게 조리하는 음식과 건강을 위한 집밥은 차이가 있겠죠. 건강한 음식 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쉽고 건강한 레시피입니다. 요즘 책이나 유튜브로 레시피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레시피가 조리 과정이 복잡하다면 쉽게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쉽지만 영양까지 살려주는 그런 건강한 레시피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마트에서 장 보실 때 시들시들한 것보다는 싱싱한 거, 제철 재료 구매하시잖아요. 훨씬 영양가가가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좋은 조리 도구인데요. 이런 건강한 레시피, 좋은 식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리 도구에서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이 나온다면 그 음식이 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조리 도구가 건강한 조리 도구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이나 그런 재료를 구매하시는 데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내가 쓰고 있는 게 건강을 해치는 조리 도구인지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어떤 조리 도구가 건강을 해치는 조리 도구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은냄비인데요. 흔하게 보실 수 있죠. 양은냄비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치매의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셨을 때는 알츠하이머나 그리고 골다공증 그리고 위장장애, 신장장애 등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물과 채소를 끓이면 1리터당 300mg에 용출되고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런 된장찌개, 김치찌개, 또 양은냄비에 라면 많이 끓여 드시잖아요. 이런 산과 염도가 높은 음식은 알루미늄과 만났을 때 쉽게 더 용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면 당장 버리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무쇠냄비, 범락냄비, 유리냄비입니다. 무쇠냄비는 무겁고요. 그 다음에 녹이 잘 씁니다. 그리고 무쇠 성분이 우리 몸의 중금속으로 작용합니다. 범락냄비는 관리가 어렵고 코팅이 깨지면 녹이 슬어요. 몸에 좋지 않겠죠. 그리고 에나멜리로 코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코팅은 또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유리냄비. 유리냄비는 1200도로 구운 것이 좋지만 저렴한 것들은 납, 바륨 같은 중금속이 용출되기도 하고요. 유리 자체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코팅팬입니다. 주부들이 가장 주방에서 많이 쓰는 그런 조리 도구죠. 왜냐하면 편리하고 늘러붙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프라이팬의 코팅에 자주 사용되는 물질인 PFOA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PFOA란 무엇일까요? 과부라 함물의 일종으로 프라이팬의 코팅제로 사용되는 불소수지를 제조할 때 가공 보조제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간단하게 금속의 불소수지, 플라스틱을 코팅할 때 접합하는 그런 보조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PFOA는 발암물질로 이미 2015년 미국에서는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의 특징이 그런 조리하는 온도가 200도 이상 올라가면 더 많이 용출되고 그리고 코팅몰화이팬 쓰시다 보면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그런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내 몸에서 잘 배출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쌓이면 고안암, 백혈병 그리고 임신하신 분들은 특히 임신하셨을 때 탯질로 그게 아이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기형아 출산 등 치명적인 병을 유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영화를 만든 다크워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뒤에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아마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건들의 PFOA라 불리는 그 이름도 생소한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그 회사가 테팔만큼이나 유명한 세계적 기업 뷰폰이라는 사실 영화의 내용처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독성 물질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는 PFOA 과부라 화합물이라 불리는 이 물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테플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테플론은 1938년 화학회사 듀폰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우주선 방수를 목적으로 만든 물질이죠. 하지만 우주선을 방수하기에는 충분한 강도가 아니었기에 이후 시장에 팔게 됩니다. 프랑스의 기술자 마르크는 테플론을 우리가 자주 쓰는 주방용 프라이팬에 바르게 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항상 음식에 눌러붙어 문제였던 프라이팬에 음식이 눌러붙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마르크는 1959년 우리가 잘 아는 주방용품 회사 테파를 세우게 되고 대박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테플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첨가되는 총매제 PFOA가 암과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었던 것이죠. 이를 개발한 뒤폰사는 각종 동물 실험을 통해 이 물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시중에 내다 팔아왔던 것이죠. 영화 다크호터스는 듀폰사가 버스트웨지니아주에 있는 매립지에 유해물질을 불법 처리하게 되면서 강에 물을 마신 동물들, 지역의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이 중증 질병에 시달렸던 실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중증 질병은 물론이고 기영아 출산 등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에 부착된 코팅제는 대부분 과불화 화합물 성분입니다. 우리 인체에도 과불화 화합물이 누적돼 있는데 대부분 과불화 화합물 성분의 코팅제가 사용된 프라이팬 때문인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내 산모의 모유에 포함된 과불화 화합물의 농도는 프랑스 여성에 비해 적게는 9배, 많게는 30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지난 2015년부터 과불화 화합물 성분의 코팅 프라이팬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기준조차 없습니다. 가정에서 흔히 쓰는 플라스틱 코팅 프라이팬에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이 돼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히 여성의 경우에 이 프라이팬을 사용할 경우에 모유를 통해서 유해물질이 아기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음식이 팬에 눌어붙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팬에 코팅된 불수수지 플라스틱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불수수지 프라이팬은 가열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서 유해물질인 과불화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예열만으로도 코팅이 분해되면서 과불화 화합물이 연기로 나오거나 팬 자체에서 녹아 나옵니다. 이를 들이마시거나 음식에 묻어있는 것을 섭취하면 우리 몸 안에 쌓이면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지용성 화학물질에 속해 여성의 경우 지방이 많은 조직인 가슴에 주로 몰립니다. 이로 인해 산모의 경우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유아는 성인보다 과불화 화합물에 더 취약한데 뇌 발달 시기에 영향을 받으면 주의력 결핍 장애와 과잉 행동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프라이팬 바닥에 코팅이 벗겨지면 이걸 계속 써도 되는지 주부들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을 해봤더니 코팅이 벗겨질수록 알루미늄의 양이 늘어나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혁준 기자. 철수세미로 프라이팬을 문지릅니다. 코팅이 벗겨지고 하얀 본체가 나타납니다. 매일 쓰고 1년이 지날 경우 3000번 마찰이 있다고 보고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실험했습니다. 마찰 횟수가 증가할수록 알루미늄의 용출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200번일 땐 0.24ppm이었는데 3000번을 문지르자 1.13ppm까지 증가했습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는 알루미늄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정말 생각보다 이 과불화함은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코팅 프라이팬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나서는 우리 가족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코팅 모랄팬 쓰지 말라고 많이 권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있어야지 나의 가족 그리고 내 주변 분들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네 번째 건강을 해치는 조리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바로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가스레인지죠. 가스레인지는 사용하셨을 때 PAH라는 발암물질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이 발생되는데요. 이런 그런 물질은 특징은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하더라도 그 물질이 다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키우는 집에서는 아이들이 보통 생활을 기어 다니거나 누워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런 물질을 호흡하면 그런 비염이나 아토피 같은 그런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담배를 피지 않는 여성분들이 폐암에 걸리시는 거 종종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당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또 이제 자꾸 이런 가스레인지에 노출이 되시면 폐암 발생률이 3배에서 4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 제거를 위해서 꼭 인덕션으로 교체하셨으면 하고요. 모두 다 이제 건강 해치는 조리도구 알아봤는데 그러면 건강을 챙겨주는 조리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스테인레스 조리도구인데요. 스테인레스 조리도구는 중금속 배출에 위험이 낮고 녹이 쓰지 않으며 인체에 무해하며 안전합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겠죠. 어떤 것을 내가 골라야 될지 첫 번째는 STS304 이상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통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밑면만 통구조고 옆면은 이렇게 이어서 붙인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루 열이 전달되지가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스팬은 3중 이상 프라이팬은 7중 이상의 그런 SNS를 사용하시면 조리하실 때 열이 고루 전달되고요. 네 번째는 NSF 인증을 받은 것인지 제조사가 믿을 만한 곳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메이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킨은 맛과 영양을 그대로 지키는 기술 6가지가 있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미를 지키는 수분 밀폐 기술인데요. 아메이킨은 뚜껑의 스티모를 없애고 본체와 뚜껑의 오차를 최소화시킨 수분 밀폐 기술로 오이스처실을 형성하여 조리 시 재료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누가 요리도 재료 고유의 풍미와 색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소를 지키는 저수저유 요리 기술인데요. 아메이킨은 재료 자체의 수분과 유분을 활용하는 저수저유 요리 기술 덕분에 따로 물이나 버터, 기름을 사용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아메이킨의 저수조리 시 시금치를 데치면 일반 조리시보다 비타민 B1이 약 5배가 보존됩니다. 그런 일반 조리법이라고 하면 끓는 물에 재료를 넣어서 하는 그런 조리법이죠. 그러면 재료가 가진 색깔이 다 여기 물에 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물은 또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재료의 영양소를 20%에서 30%밖에 섭취를 못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휘는 그거를 보존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영양소를 훨씬 많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을 지키는 통다중 구조 기술입니다. 본체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통다중 구조로 설계한 아메이킨은 냄비나 프라이팬 속 재료의 조리 온도를 고르게 전달해 적정 온도를 지켜줍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코팅 후라이팬 벗겨질 때마다 계속 바꾸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아메이킨 냄비는 한번 구매하셔서 관리를 또 잘 하시면 10년 이상 사용하실 수 있어서 매우 경제적이고요.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다층 요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체공학 디자인 기술인데요. 아메이킨은 디자인 하나까지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고요. 누가 요리해도 편안하도록 아시아인 손부터 세척 습관까지 연구해서 적용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칙을 지키는 NSF 인증 기술인데요. 아메이킨의 전 제품은 NSF에서 규정하는 그런 표준 기준에 대한 시험을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생산 라인부터 재질, 열 충격, 테스트까지 모두 인증받은 기술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원칙을 지킨 아메이킨 매우 뛰어나죠. 그러면 아메이킨과 짝꿍인 아메이킨 인덕션 레인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메이킨 뿐 아니라 다른 스테인레스 냄비 되게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퀸 인덕션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장점을 제가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10가지 안전 장치가 적용돼 있어서 적용돼 있고 이런 3단계 안전 차단 기능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이거를 스타트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판을 다 데우는 전체 판을 데우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약에 냄비를 빼고 나서도 손으로 만졌을 때 화상을 입지 않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는 안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기능이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요즘 주방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요리를 하시다 보면 시간이 참 많이 들잖아요. 근데 아메이퀸은 시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데요. 아메이퀸의 온도 설정 그리고 시간 설정만 해놓고 자유롭게 설거지라든지 재료 손질 다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시간에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초보자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우수한 디자인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블랙의 레드 정말 고급스럽죠. 네 번째는 독일 쇼트사 블랙 세라믹 상판입니다. 독일 쇼트사 블랙 세라믹 상판을 사용하였고요. 다음은 전기세 절감입니다. 이런 제가 참고용으로 올려놓은 건데요. 이런 하이라이트 핫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가 열판을 다 데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기세가 아메이퀸은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제가 참고로 핫플레이트나 하이라이트를 비교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판을 데우는 식이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으로 냄비를 데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700와트의 고출력 화력으로 이렇게 물을 끓이실 때 1분 안에 끓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정말 놀라운 속도로 물이 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개의 레시피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아메이퀸의 특징이 타이머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만개의 레시피 적어놨는데요. 아메이퀸은 타이머 그리고 온도 설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아메이퀸의 레시피를 따라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레시피가 모두 제가 따라서 할 수 있는 만개의 레시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시겠죠? 제가 아메이퀸을 만나기 전에 모두 사용했던 그런 조리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리를 잘 하지 못했고 시간에 많이 쫓겼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모두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퀸과 인덕션을 사용하면서 이 제품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퀸 냄비로 만든 요리들인데요. 이렇게 보시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퀸으로 타이머와 그런 온도만 조절하면 이렇게 어려운 요리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집에서 요리 클래스도 하고 있어요. 제가 요리를 잘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셰프처럼 해서가 아니라 이런 아메이퀸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요리를 하실 수가 있고 제가 그 소비자분들께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가족 사진인데요. 제가 이렇게 식구가 많고 아이들이 다섯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요리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메이퀸과 인덕션의 장점으로 제가 이런 요리 수업도 정말 멋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최근에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해서 소비자들과 그리고 지인들께 함께 이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한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런 건강을 해치는 조리도구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내 건강을 해치는지 꼭 아셨으면 좋겠고 좋은 조리도구 꼭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과 건강은 건강한 부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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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